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고등어회 이건 참피디님이 하시는 해기등마켓에서 샀고요 그리고 전어회, 농나에서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같이 온 고등어 찍어먹는 소스고 이거는 막장, 이건 간장입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패션 어루치에이드 사실 전 달콤하게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맛있게 먹기 좋다고 해요 고유! 고기름! 고기름! 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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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름! 와! 맛있어! 고기! 고기! 뼈가 고소하고 있어요 몸에 크기는 좀 달콤하고 바삭하고, 오늘의 뼈는 고소해요 아무것도 안 되네요 고소한 뼈가 더 강해졌어요 아이스크림은 또 고소한 뼈가들도 있어요 제가 바삭바삭한게 잘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바삭바삭 먹고 monitor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하나도 안 비려요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전어. 그리고 양파. 정말 맛있다. 맛있어요 맛있게 맛있었으면 더 맛있어 치킨 먹으면 배가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좀 더 맛있어 치킨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애요 아삭아삭 마요네즈가 처음 먹어보니 재현이 무가 너무 맛있다! 뱅스도 맛있어! 양념이 좀 더 맛있어서 맛있어... 뱅스도 맛있어!! 진짜 맛있는데.. 참고로 씹는 게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소스는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뼈가 없어져요 뼈가 없어져요 톡톡 으악 고소한 아삭이네요 너무 고소해요 국물이 담아서 고소해요 아삭한 맛 아삭한 맛 아삭한 맛 뼈에서 멱게 먹는 느낌 너무 과하지 다 뼈가 먹는다 껍질이 멱게 먹는다 저는 퀄리티가 더 잘 먹었을때는 뼈가 먹었을때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뼈가 더 잘 먹어서 맛있을때는 뼈가 먹었다 마늘과 우동으로 치즈가 잘 어울린다. 치즈가 매운 맛이네. 치즈는 바로 치즈입니다. 치즈와 치즈는 매운 맛이에요. 치즈가 매운 맛이네. 치즈가 매운 맛이네요. 치즈가 매운 맛이네. 두 가지 정도는 다 먹기 전에 매운 고소한 음식을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 좋은 음식을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한입에서 먹기 좋은 음식을 먹기 좋은 음식을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아삭아삭해요 매콤한 고추장 매콤한 고추장 고추장 애도 또 먹는것같아요 볶음은 정말 진짜로 먹었어요 잘 먹기 좋은 맛 괜찮은데 치킨넣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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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헐 but I can't take a lot of it. 아주 맛있다. 단순한 라면 라면 먹으면 되는 맛 ! 저는 고기가 점프다. 저는 모짜렐라, 뼈, 치즈의 맛을 많이 좋아합니다. 그리고 고기가 아주 진한 맛이죠. 고기가 너무 맛있는데, 진짜 맛있다. 꼭 잘 먹는다. 나는 고기가 많이 안 먹는다.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. 정말 맛있다. 한 입은 고기! 짱! 잘먹었습니다! 오늘은 이렇게 고등어 회랑 전어 회를 먹어보았는데요! 고등어 회로는 초조림이나 아니면 욕지도 여행 갔을 때 활 고등어 회를 먹어봤거든요? 이 초조림도 아닌 그냥 고등어 회를 택배로 팔길래 사봤는데 비린내 진짜 하나도 안 나고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! 물론 갓 잡은 활 고등어만은 못하는데 그래도 맛있었어요 전어는 저번 먹었을때보다 기름이 올라서 더 맛있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